지금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선언 이걸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의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또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그래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 보증해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지금 자금 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보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참 어처구니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지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 확실하게 맞습니다.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 지사도 문제지만 이걸 그냥 자기 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 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비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에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줄도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 터지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자금이 다 동결될 수밖에 없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국가적인 기임제 적은 거ονийema 국가적인 발생 조사입니다. 국가적인 당원의 Smith 국가적인 국가청 links 국가적으로 국가인 국가적 lakes 국가적озд호 Sure 국가적점 국가적여なく 국가적룡